한동민이랑 같이 있나? 아니요.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건데요? 글쎄. 왜일까? 왜? 감당 안 되니? 그런 인간은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. 왜 새삼 나쁜 놈 탈영이야?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는 뜻이. 이 집안에 비밀이 어디 있어? 아니, 조강연 집에 갔다가 형수님을 뵈가지고. 얘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. 이 자리에 박정우 검사님을 부르실지 몰랐습니다. 근데 여기는 왜? 나 당신 핸드폰 봤는데. 옛날 여자 못 잊어서 휘둘리는 거.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. 아빠 왜? 쟤... 쟤야. 잘 키울게요. 잘 키울 거야.